아니에요, 괜찮아요. 혼자 볼게요. 뭐해? 선배. 제품보게? 아, 시장 조사 좀 하다 가려고요. 티 다 나, 경전선거. 그런가? 좀 도와드릴까요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네. 여기 립스틱 되게 괜찮다던데? 좀 골라주세요. 제 여친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. 골라봐, 자기도. 어머, 여자친구분 되게 미인이시다. 그렇죠? 뭐가 제일 잘 나가요? 저게 지금 이쪽 라인에도 이 제품 가장 잘 나가고 있거든요. 이걸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? 발라볼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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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